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하 12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 동쪽,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까지 동쪽 온 아라바를 무찌르고 점령하였는데 그 땅의 왕들은 다음과 같다. 하나는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이다. 그는 아르논 골짜기 끝에 있는 아로엘에서 골짜기 중간과 길르앗의 반쪽과 더 나아가서 암몬 자손의 경계인 야뽀강까지를 다스렸다. 그는 또한 아라바 동쪽 방면의 긴네롯 바다까지와 아라바의 바다 곧 동쪽 방면의 사해, 벤여시 모수로 통하는 길까지와 남쪽으로는 비스가산 기습까지 다스렸다. 또 하나는 바산 왕인 옥이다. 그는 르바족 가운데서 살아남아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살고 있었다. 그는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과 길르앗의 반쪽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헤스본 왕 시혼이 다스리는 땅의 경계선까지 다스렸다. 이 두 왕은 바로 주님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무찌른 사람들이다. 주님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벤 지파와 가치파와 무나세 반쪽 지파에게 주어서 소유로 삼도록 하였다. 여호수하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인 한락산까지 그 땅의 왕을 모두 무찔렀다. 여호수하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그 지파의 구분을 따라 그 땅을 나누어 주어서 가지게 하였다. 그 땅은 산간지방과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로서 헷사람과 아모리사람과 가나안사람과 브리스사람과 희위사람과 여부스사람이 사는 남쪽에 있다. 그들이 무찌른 왕들은 다음과 같다. 여리고 왕이 하나 베델 근처에 아이 왕이 하나 예루살렘 왕이 하나 헤브론 왕이 하나 야르무우 왕이 하나 라기스 왕이 하나 에글론 왕이 하나 겟셀 왕이 하나 드빌 왕이 하나 게델 왕이 하나 게델 왕이 하나 호르마 왕이 하나 아랏 왕이 하나 림나 왕이 하나 아둘람 왕이 하나 아둘람 왕이 하나 마케다 왕이 하나 베델 왕이 하나 다뿌아 왕이 하나 헤벨 왕이 하나 헤벨 왕이 하나 아벡 왕이 하나 라사론 왕이 하나 마돈 왕이 하나 하솔 왕이 하나 시무론 무론 왕이 하나 악삽 왕이 하나 다나악 왕이 하나 무기또 왕이 하나 무기또 왕이 하나 게델 왕이 하나 갈멜의 용르함 왕이 하나 도르 언덕의 도르 왕이 하나 길갈의 고임 왕이 하나 디르사 왕이 하나이다 이 왕들은 모두 31명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님을 사랑하시는 모든 교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야 될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놀라운 복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여수와 12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수와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수와 12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에덴 여리고 성 들어가기 전에 그 요단 강 동쪽 편 땅 그 땅의 아모리 왕 시온 또는 바서낭 옥 그 왕을 꺾고 그 땅을 점령하게 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수와에게 약속하신 대로 요단 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예루살렘성 또 하솔 왕을 꺾고 31 31 왕 가난 땅의 31 왕을 꺾고 그 땅을 점령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여수와는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 두 사람의 영웅담을 소개하려고 하는 성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여 출애급을 명령하셨을 때 모세는 한사코 거부했습니다 이유는 모세가 생각할 때 불가능한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왕의 권세를 꺾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급시키는 일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만약에 출애급을 한다 하더라도 200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살 땅이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가난한 땅은 이미 강력한 족속들이 이미 그곳에 털을 내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는 없었다고 생각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주저하고 도무지 용기를 갖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은 군사도 아니고 무기도 아니고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력교 3장 12절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무슨 힘이 되겠는가 싶을 겁니다 실제로 뭐 군사의 수 또는 아주 탁월한 전쟁 무기가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 것보다 더 큰 무기는 없습니다 그 어떤 무기나 그 많은 군사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모세가 요단강까지 가기까지 그 아모리 땅 그리고 그 바산땅 을 점령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요단강 건너기 전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책임을 여수아에게 맡기십니다 그때 여수아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자기가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고 가난한 땅을 점령할 수 있을 거라고는 조금 더 자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두려웠던 여수아를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여수아에게 주신 약속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에게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여수아 1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수아가 가난한 땅의 31왕을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수아가 결국은 가난한 땅을 점령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모세나 여수아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실 때 그때 제자들에게 주셨던 약속도 그대로 정확하게 그 약속이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약속입니다 이 약속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교 하늘지언정 정말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겁니다 제자만 아닙니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도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속에서 그들은 말할 수 없는 핍박과 어려움 속에 승리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초대교회의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 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의 그 약속은 그대로 주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이고 성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수와도 아닙니다 우리는 베드로나 또는 사도바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모세나 여호수와나 베드로나 사도바울에게 주어진 약속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았다는 점에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약속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모든 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약속 성도의 삶 그리고 승리하는 삶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신다는 이 약속을 정말 믿을 때 그것은 우리 안에 정말 놀라운 힘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대개 키가 작습니다 근데 그들이 좋아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작은 유대인 리틀 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키가 작은 유대인 한 사람이 아주 힘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알래스카 벌목장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 벌목장에 사장이 아주 키가 작은 이 유대인을 깔보고 그를 조롱하기 위해서 큰 도끼를 그에게 주고 나무를 벌목하라고 시킵니다 정말 아름 들이 나무들이 하늘을 향하여 쭉쭉 뻗어 있는 그 알래스카의 거대한 숲 속에 이 작은 유대인은 한 작은 벌레처럼 그렇게 보였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이 그 덩치가 거대한 다른 인부들 보다도 훨씬 더 일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 벌목장의 사장이 이 작은 유대인에게 묻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나무하는 법을 배웠느냐 그랬더니 그 유대인이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사하라 정글 속에서 제가 이 나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사장이 껄껄 웃으면서 사하라는 사막이잖아 거기가 어떻게 정글이야 그랬더니 그 키 작은 유대인이 대답하기를 제가 나무를 다 베어버린 바람에 사막이 되어버렸죠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학교에서 자기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의미는 사람의 어떤 외적인 조건보다 그 내면의 정신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겁니다 정신이 강하면 그러면 어떤 외적인 조건도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의 정신입니다 우리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을 때 우리의 생각과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제게도 모세의 믿음을 가지라 하는 도전을 주셨습니다 그 모세의 믿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저 자신만 아니고 많은 교우들도 그렇게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도록 하는 사명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8절 말씀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눈으로 보지 못할 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육신의 귀로 듣지 못할 뿐입니다 이것을 실제로 믿는 성도들의 삶은 정말 놀랍습니다 리빙스턴 성교사님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분이 16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다가 그가 영국으로 잠깐 돌아와서 글래스고 대학에서 강연을 했을 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그 아프리카 오지에서 16년 동안 그 고독한 곳에서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습니까 그때 리빙스턴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너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두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는 그는 외롭지 않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저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그치면 우리에게 아무 힘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이 말씀이 읽어지고 들려질 때 그때 그때 예수 믿는 성도에 약속된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참 평범한 사람입니다 제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저는 저희 또래 친구들 사이에 특별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수줍어 하고 말 한마디도 이렇게 변변치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부산에서도 영도라는 섬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저는 교회생활에 별로 큰 기쁨을 누리지 못했지만 정말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목사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도 별로 마음의 기쁨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열등감에 참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이 무슨 제대로 된 어떤 목회와 사육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다는 것에 대한 진리를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붙잡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그저 듣기만 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읽기만 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붙잡은 겁니다 주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저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 그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 지금의 저의 삶이 가능해지게 된 겁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의 형편이 얼마나 좋은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모세에게 주신 약속이고 여수아에게 주신 그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결정을 내리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주님께 계속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기적과 같이 이 예배단 공사를 다 마쳤을 때 우리 교회에 예상치 못했던 고민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 예배당이 정말 잘 건축되어졌다는 소문이 들리면서 여기저기서 우리 교회 예배당을 좀 사용할 수 없겠는지 요청이 오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고생도 많이 했고 또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기적과 같이 하나님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자꾸 우리 교회 예배당을 사용하다 보면 예배당이 금방 나아가지지 않겠는가 예배당 관리상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는가 그런 고민이 자연히 나올 수 밖에 없는 거죠 저도 우리 장노님들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때 아 이 문제는 주님께 물어야 되겠다 주님은 어떻게 하기를 기뻐하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명확하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새 예배당을 좋은 예배당을 주신 것은 흠도 없이 깨끗하게 잘 유지 관리하라고 주신 것이겠는가 마음껏 사용하라고 주시겠는가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이 예배당을 정말 잘 깔끔하게 정말 흠없이 잘 관리해서 주님을 맞이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겠는가 많은 집회가 이곳에서 열려서 정말 낡아진 상태의 예배당일 때 주님이 기뻐하시겠는가 너무나 명확하죠 이 예배당은 많이 사용되어져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정말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청년들과 학생들이 모여서 은혜 받는 곳이라면 이 예배당을 과감하게 열었습니다 저는 그 일이 주님을 정말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지금도 확신합니다 이처럼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땅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주님의 약속을 붙잡으려면 우리와 늘 함께 계신 것을 항상 잊지 않고 살려면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다니엘에게는 새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도 풀묻불 속에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적은 이유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한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다들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실패하게 된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정말 믿고 사는 삶에는 우리가 서로서로 도와야 하는 정말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도 놀랍습니다 그러나 한 공동체가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정말 믿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부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다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이 약속을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정말 믿고 그렇게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도전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예수 동행 운동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우리가 다른 교회와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명한 믿음을 서로 나누고 또 서로 그렇게 사는 일에 서로 격려하고 서로 붙잡아 주고 그리고 함께 주님과 나아가는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 놀라운 약속을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 주님의 약속을 자꾸 잊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모세와 여수와의 위대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잊지 않은 겁니다 항상 그 약속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갔던 것 그래서 그들이 약속의 땅을 얻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매 순간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기를 계속 쓰자고 권해드리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주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물론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막연하게 믿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고 실제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은혜를 사모하고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모든 역사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역사입니다 부인할 수가 없는 증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항상 잊지 않을 때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모세에게 모세에게 하셨던 대로 여수와에게 하셨던 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소유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